인 요 암스 내 품 안에 자 오른발부터 가볼게요 1번 시작 원 투 앤 트리 차차 스웨이 스웨이 차차차예요 오케이 2번 갑니다 왼발 시작 원 차차 투 차차 스웨이 스웨이 차차차 오케이 왼발로 끝났어요 3번 크로스 앤바 시작 원 앤 트 트리 앤 포 앞에 맘보 뒤에 맘보처럼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크로스 앤바 90도 오른쪽 시작 원 앤 트 크로스 앤바 트리 앤 포 자 다이아몬드 통 갑니다 시작 앞에 옆에 뒤에 뒤에 옆에 앞에 하고 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시작 원 투 디업 앤 트리 앤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잇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시작 원 크로스 디 디 크로스 디 모이고 오른발 크로스 앤바 왼발 크로스 앤바 시작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앤 에잇 하고 왼발로 끝났어요 1번 갑니다 시작 1 2 3 4 4 5 6 7 8 1 2 3 4 4 5 6 7 8 1 2 3 4 5 6 7 8 1, 2, 3, 4, 5, 6, 7, 8 다시 시작